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 팡친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집 강아지 17살 또리랑 여행을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강아지랑 여행을 떠나려면 간식이 필수라서 이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또리의 간식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리 호강하라고 소고기로 만든 저킬 이런 여행철에 사안이나 펜션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드는 진짜 필수 치즈 소시지에요 건강에 좋은 고구마 치킨 몰리스 밀크껀까지 네 이것은 아주 반려동물의 천국입니다 물건들이 아주 꽉 들어섰어요 제가 저희 강아지를 이 몰리스 제품 엄청 많이 먹이거든요 하루부터 해서 간식 그리고 제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우브랜드 물티슈 880원 그리고 밤에 배고프면 안되니까 자색고구마칩이랑 오리지널 감자칩 주문한 곳이 많으셨는데 국산이래요 국산 국산 오 추워 오 추워 오 추워 리액션 도리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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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게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출발 네, 제가 똘이랑 산 지 15년 정도 살았는데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늘 여행인 컨셉은 얼마나 재밌게 노느냐 그거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션도 이 성수기에 단돈 8만 원. 이게 바로 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출발. 보구나. 뒤로 놓고. 네, 똘이랑 이제 펜션에 잘 도착했는데요. 물놀이를 가려고 합니다. 똘이야, 이리 와. 똘이야. 우리 똘이랑 이제 물놀이하러 갈 거예요. 가자. 아즈아, 가자. 똘이랑 처음으로 여행을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이게 뭡니까? 하늘이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하는 거예요. 어우, 누이야. 이리 와. 이리 와. 똘, 따라갔죠. 놀라 했는데 비가 오네. 이리 와. 물이. 으으. 여러분, 생각하세요. 물놀이 하려고 했는데 한 나갔냐고 5번만에 비가 엄청 와서 지금 문 닫았어요. 간식이나 먹자, 똘이야. 똘이 이리 와. 이 맛간을 이용해서 우리 몰 리슨, 우리 똘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씩 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트레이닝이죠. 똘이 밥 어때? 누나, 생고기라 그런지 너무 싱싱해요. 이번에는 뭘 먹을까? 누나, 치즈 소세지가 먹고 싶어요. 알았어. 치즈 소세지 먹어보자. 레슨 소프트 치킨 접키. 똘이 안 줄 거야. 태풍 보고. 치즈 소프트 치킨 접키. 사세요. 아웅. 아웅. 헐. 성이 무심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봐봐. 잘까. 잘까. 이제 강아지만 먹일 게 아니라 저도 먹일 시간이 왔는데요. 오리지널이라는 그 이름답게 혼자 그 자체에 집중한 느낌? 자색 고구마 칩입니다. 자색. 보라색이라는 뜻이죠. 또 제가 한자 2급을 땄습니다. 뿌이. 이것도 하나도 짜지가 않아요. 칼로리는 505 칼로리. 하루에 한동안 드세요. 파인애플이 그려져 있네요. 똘이 수도 펑니에서 먹고 싶니? 똘이야. 탈락이다. 당신의 눈동자에. 찌어스. 왜 불이 꽤는 거야? 헐. 저거 운전인가? 근육이 어디로 갔어요? 밉터리. 운동 좀 해야겠네. 운동. 엉덩이 맞아. 엉덩이 맞아. 졸려요 누나 먹으니 눕고 싶고 누우니 자고 싶네요 설마 나갈 생각은 아니겠죠 다행스럽게도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하늘이 이렇게 맑아졌어요 또리야 가자! 또리로 놔! 다리가 축축축 빠지고 있어요 어쩌죠? 갯벌이 온 게 처음이라서 무서운가봐요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 또리 오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 누나 빠졌어! 또리야 살려줘! 또리야! 또리야 누나 빠졌어! 또리야! 아 힘들어 시험해? 뭐야 됐네? 어때요? 얼굴도 해드려요 손님? 네 꼬리를 타시면 어떡해요? 미용사한테 튀는 아이를 좋아하시는지 긴머드 어! 가고 싶어! 알았어 네 우리의 긴머드 나이가 많아서인지 오래 놀지 못하는데요 조금만 놀고 수태를 했습니다 어휴 무거워요 어휴 무거워요 조금만에 씻어줘야 돼요 안그러면 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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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리야 가자! 여행의 기본은 먹방이죠 홍합라면도 먹고요 홍합라면도 먹고요 홍합라면도 해먹었어요 저희도 수면에 가면 야자타임하지 않습니까? 저도 또리랑 야자타임을 했습니다 짠! 또리야 오늘 누나랑 놀러오니까 좋았어? 네 누나 맨날 집에서 놀다가 나오니까 좋아요 오늘 누나랑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저는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역시 여행은 먹방이죠 나랑 갯벌 간 건 안 좋았어? 갯벌에서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제 몸에 뻘을 묻혀서 싫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나야? 뭐 누나란 얘기는 아니에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누나 운전치면 어땠어?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 진짜 사람 곤란하게 하네 아니 개 곤란하게 하네 졸려 죽겠네 얼른 잠이나 잡시다 알았어요 점프 뛰세요 저기요 할아버지 점프 뛰세요 아이고 어이구 누나한테 자자 일로 오세요 누나 싫어? 아이구 네 이렇게 또리와의 여행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가보지 못한 곳에서 또 평소에는 해보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해보지 못한 경험에 한번 도전해보시는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펑찐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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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